신경 쓰지 마요. 신경 쓰지 마요. 뭐해. 뭐하는 거야. 뭐야. 꺼져. 왜. 신경 쓰지 마요. 뭐하는 거야. 꺼지라고. 있어서 그래요 이게. 너 뭐하는 거야. 너 뭐하는 거야. 이상한 거 아닙니까. 신경 쓰지 마세요. 이상한 거 아니에요. 아 됐다. 이거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시간 지나면 또 땅값이 또 오른다고. 근데 지금 화장실 안 간다는 얘기가 많은데 카메라 끄지 마세요. 소민이가 저거 화장실 다 산 거지? 다 샀죠 저기. 화장실은 의미 없을 것 같아. 오빠. 그 돈 내고 가시면 돼요. 어? 돈 내고 가시면 돼요. 화장실. 아 잠깐만. 제일 제일 소민이가 약 오르는 게 지호한테 만 원을 주고 저 세 개를 건너뛰고 화장실 가는 게 소민이가 제일 열받을 텐데. 그렇죠. 내가 일단 부산 남구를 가고 있으니까 부산 동네구를 사고 그다음에 지호한테 만 원을 주고 저기를 안 걷히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어디 어디. 아니 그래야 소민이가 지금 너무 화가 날 것 같아. 그리고 어떤 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죠. 그냥 스스로가派이기 때문에 네 Chan에 더oner 수 있을 것 같아. 제가 스포츠는 안정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. 그럼 이제 내가 싫어하는 것 같아. 자. 이제 제가 푹 늦은거지 안정 TPXD. expecting 탐은 것 같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